치킨보다 피자라고요? 야 내가 이긴? 야 솔직하게 내가 이긴다니까 아니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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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우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빈들때문에 깜짝 놀랐어 와 육할 뻔했다 여기 앉아 어 무서워 왜 또 오라 그래 야 야 야 귀엽다고 귀엽다고 아 귀여워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심쿵 아니 누구야 아니 누구야 나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 누구예요 진짜 쿠마봉이에요 진짜 쿠마봉 어떻게 보는 거예요 쿠마봉 쿠마봉이에요 얘가 쿠마봉 사무실에 앉아있는 쿠마봉이에요 진짜 쿠마봉이에요 키가 작지 않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얘가 춤도 춘다고 아 귀여워 진짜 대박이다 왜 아 귀여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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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디테일 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내가 그래도 쿠마봉 퐁원 이거 있다니까 진짜 쿠마봉이네 얘 2등이야 이거 쿠마봉이네 이거 쿠마봉이네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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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쳐 놓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쿠마봉이네 귀여워 귀여워 빨리 빨리 짧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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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 센터 가야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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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공밥 연예인공밥 오케이 오케이 사진 귀여워 오피셜에서 왔다니 아 대박 이거 진짜 진품이 맞아 확실해 나 그만 먹으나 쌀같이 그러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품 아 아 아 아 아 Champion 아 두두둑 구워봐 아니 자기가 안에 맞으니 아 귀여운 거 같아. 아 진짜 귀여워.